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학을 공부하면서 그 인을 실현하고자 선비의사로 활약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백성을 치료한 선비의사 유이들의 활약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영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활동한 유이 이석관이 지은 경험방. 115개 병증의 임상 경험과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서술했습니다. 서해 류성룡이 직접 서술한 침경요결은 경열들을 표로 분류해 알기 쉽게 편집했습니다. 동양 최고의 의학서적 동의보감 등의 의서와 임상 경험을 담은 의학 도구 등 11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 자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결국에는 한 나라의 문제고 대동의 사회로 가기 위한 해결에 대해 그런 큰 어떤 과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질병과 역경을 이겨낸 유이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영주시가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병해춘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에는 지역 내 760여 농가가 신청해 논과 밭 2,200헥타르의 드론 항공 방제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방제 단가는 10헥타르당 2, 3만 원 선으로 영주시와 농협 사업비 지원으로 5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천군과 예천경찰서가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한 다양한 범죄 예방 환경 시설을 조성합니다. 예천읍 남본일 등 8곳에 생활안전 CCTV를 설치하고 대심리와 노아리 일원에 안심 간판과 로고 잭터 등을 설치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천군은 앞으로 이밖의 치안 취약 현장을 찾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